잉용은 로블록스!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미호님 x3 아 놀랬라! 아 왜? 로봇스 좋아하세요? 왜요? 로봇스 주시게요? 아 뭐 그건 아닌데 이 맵에서 로봇스를 준다고 하네? 단미호님 그 돈 좋아하잖아. 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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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리아님 로봇스 좋아하세요? 아니 물론이죠. 너무너무 좋아해요. 아 그렇구나. 이 맵은 문제를 맞추면 로봇스를 주는 맵이라고 합니다. 로봇스를 진짜 줄지 안 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깨보도록 하죠. 단미호님! 로블록스는 언제 생겼을까요? 어? 나 이거 정답 아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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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먼저 맞춰봐요. 저는 알거든요. 그냥 앞에다가 어? 아! 아 그러면은 로블록스는 제가 언제 생겼는지는 아는데 네! 단미호님은 언제 생긴지 알아요 저도. 졸리하세요. 우리 엄마가 그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! 아 그래요? 아 나이 얘기 금지? 알겠습니다. 나이 얘기 금지 앞으로! 이러면 유튜브에서 단미호 나이 얘기하는 거 금지. 우리 엄마가 하는 거 싫어함. 엄마가 그랬어요. 이러면 걔는 왜 자꾸 니 나이를 얘기하고 그러니! 이랬어요. 아니 나는 그냥 알겠습니다. 2006년! 나는 로블록스 게임을 잘 만들 것 같다. 보통이다. 점손하니까 보통이다. 보통이다. 겸손하시네. 로블록스는 갓겜인가? 어디 어딜까? 갓겜. 구꾸로 빙뽕. 구꾸로 빙뽕인가 보다. 구꾸로 빙뽕이다. 갓겜인 줄 알았는데. 로블록스에선 핵이 사용이 가능한가요? 절대 안 돼요! 절대 안 되죠. 핵을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. 구독! 로블록스 존도의 정체는? 제가 알기로는 존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해커라고 알고 있는데. 존도가 누구예요? 로블록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? 뭐 해커라고 알고 있어요? 아니 존도라는 섬이 있는 거예요. 존도라는 섬? 그렇죠. 가보죠. 아니잖아 죽어버렸다. 존도의 정체. 샌즈티비 아닐까요? 로블록스 실험 계정인가 보다. 샌즈처럼 못 쓰시네. 됐다. 오케이 오케이. 두 번째 스테이지에 온 거 같은데 로블록스 유튜버 평균 한 달 수익은 1만 원 기준이에요. 아 저는 이거 11만 원인 거 같아요. 11만 원. 아 그래요? 1만 명이 한 1만 명이. 11만 원 못 버는 경우도 많죠. 못 볼나? 그쵸. 저는 구독자가 80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. 11만 원 가볼게요. 아니잖아. 아니었다. 20만 원이다. 더 보나 보다. 자 볼까요? 게임이 어떠신가요? 노잼. 솔직한 걸. 어쩌지 못하게 그냥 뭐 하하하하 재밌는 걸. 겸손모드 겸손모드. 어 아닌데? 아니야 진짜 재밌죠 무슨 소리예요. 로블록스 받고 싶지 않나 봐. 하하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제작자님. 내가 좀 실수했네. 아 진짜 재밌습니다. 네 진짜 재밌다. 현재 로블리스 때 가장 인기 많은 것. 프리즌라이프. 여기 와보세요. 여기 NPC 있어요. 어 NPC? 이분이 그 유튜버인가 본데? 여기 만든 제작자? 유튜버가 많이 들어오는 게임. 입양하소가 아닐까? 입양하소죠. 그쵸? 로블록스 유튜버가 많이 사용하는 노래. 저작권 없는 노래. 저작권 있는. 저작권 있는 노래 많이 쓰는 거 같은데? 아 아니다. 없는 노래. 그래야지 스윙챙스를 할 수 있다. 하하하하. 유튜버니까. 현재 가장 인기 많은 점프맵은? 타워 오브 헬. 타워 오브 헬입니다. 보라색 타워도 인기 많은데. 아 역시 근데 입양하소는. 아니 로블록스는 입양하소요지. 음. 이거. 왕이 넘어지면? 야 이거. 나 이거 알지. 아재 개그지? 흐흐흐. 내가 벌써 이제. 우린 알지. 어 29살이라서 아재거든. 킹콘? 어 어? 오오오오. 킹이. 킹이 넘어지면? 콩콩. 아몬드가 죽으면? 다이아몬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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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이아몬드. 아. 지루한 중학교는? 로딩중이 아닐까? 나 이거 몰랐는데 로딩중인가봐요. 내가. 자기 학교가 제일 지루하지 않나? 음. 로딩중입니다. 자동차가 놀라면? 카놀라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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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RI primer님은? common first. 선배님은? 천더복숭아. 알아! 어름이 죽으면? 아이. traverse. 왜 이렇게 잘 맞춰? 아 쉽지.. 우리 아재거든. 아 애다니! 잘해보세요 이거 귀요미 아닌가요? 귀요미? 귀요미 아니었다 죽는거 내가 봤다 2다 이거 2다 솔직하네 63빌딩 이건 누가 봐도 18 아닙니까? 18 9981인데 9981이 맞겠죠? 솔직하네 수학은 재밌다? 솔직히 재미없거든 나는? 네 수학 꿀잼으로 갑시다 어 빠졌어 오 이분 수학 좋아하나봐 수학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나중에 고등학교만 가도 싫어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요 좋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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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죠 이 게임을 클리어하고 싶습니까? 네 네 사람 이름이 써있죠 네 네 뭐야 두유노 로블록스? 아니요 두유원트 로븍스 그럼 뭐죠 이게? 얘라고 해야죠 예 정답니다 자식들아 엄 이분은 자기 이름이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알까? 제가 또 엄씨거든요 제가 볼때는 엄인거 같아요 엄 맞네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이라는데? 아 위쪽으로는 절대 못 가겠다 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아 흐어어어어 아 아하하하 음 아아아아악 좁 어떻게 깨야될지 모르겠다 흡 앞으로 쭉 가서 쭉 가서 여기서 안 걸리는 데에서 점프 점프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여기 지름길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함정 앞으로 간다 문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었나 조금 어렵네 어 진짜 어려워 이거 뭐야 어떻게 깨? 표현났네 아아아아아 X자에서 점프 한 번에 하고 여기서 어떻게 갔죠? 흡 조심스럽게 여기서 어떻게 갔지? 나 여기서 자신이 없어 여기서 점프 난 끝차 여기서 어 제발 여기서 한 번에 점프 점프해야 되나? 한 번은 점프하는 게 나요 으아아아 오 그러네 나이스 그리고 뭐냐? 이거 한 번에 가는 건가? ess 이거 이리로 가면 죽죠? 으으으으---- 일로가면 죽어요? 아 바로 situation 일로가면 죽을 거 같은데 가볼까? 어... 앞에 박혀있잖아 구독 뭐야 저 사람 그냥 회색 점프해서 넘어오는데 어? 나 방금 봤어 뭐라고?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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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! 해봐요 오! 오 되네! 오 된다! 와 대박! 지름길이었네! 점프하고,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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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고! 쉽다 쉬워! 로봇옥스 받을 거예요! 네 받을게요 사랑해요 안 받아요 받을게요 야! 야 받으면 안 돼? 야 이거 안 받아요로, 이거 유인시킨 다음에 안 주는 거 아냐? 이걸, 니아 안 받아요 갈 거지? 어 나 그냥, 나 그냥, 어 나 처음부터 아신대? 여기서 죽으면? 안 받아요로 들어가야 되나? 좋아요 로봇옥스 받을 거예요?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됐다! 사랑해요다! 어! 클리어 했대! 축하한대! 와 클리어 축하드리고, 로봇옥스 박는 법이 있대! 어 이거 클리어하는 장면을, 스크린샷으로 인증해줘야 되는 거구만! 아 위원님 이리 오세요 우리 같이 클리어한 거 인증합시다! 스크린샷 탁탁! 인증샷 탁탁! 하구! 자, 아 이쪽으로 들어가서 인증하면은 이제 로봇옥스 준, 준다고 하네요 한번 제가 신청해보고, 어 진짜 로봇옥스 받으면은 댓글로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끝! 인증하면! 자, 됐어요 여러분들! 로봇옥스를, 문제를 맞추면 로봇옥스 주는 맵 플레이 해봤는데 로봇옥스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, 한번 신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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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뼘 뼘 구독 뼘 좋아요 안녕! 안녕! 안녕